서로 생각이 다를때,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러지 말고 제비뽑기로 결정하는게 어떨까? 자, 여기! 그래, 여기서 동그라미가 그려진 종이를 뽑은 친구 말을 따르는거다 좋아 야호! 내가 동그라미다! 꽃밭에는 꽃들이로 하는거다 알았지? 알았지? 잘하셨어 결정했어 노래를 결정했어 노래자랑에서 함께 부를 노래 같이 부를 노래를 결정했어 드디어 결정했어 결정했어 우리 같이 랄랄라 부를 노래 그 노래를 결정했어 그 노래를 결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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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다같이 불러볼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하나, 둘, 셋, 넷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달구여 우리 다같이 불러볼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정말 이렇게 부를거야? 이건 완전... 그 뭐랄까... 그... 아, 시끄러워 바로 그거야 시끄러워 어? 응, 너희들 때문에 시끄럽다잖아 어? 난 아니지 하시기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큰게 아니라 센치 목소리가 이상한거야 어어 enable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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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내가 너보다 누거든 응, 뭐라고?! 어어, 얘들아, 얘들아 연습 안 할거야? 같이 한다고 하더니 싸우기만 하고 이러다 장난감 들으러기는 커냥 꿀쥐하겠다 으어 뭐라구 삐, 미, 미안 아, 해야겠 để 내 secretly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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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꼴찌는 안돼! 당연하지! 우리 싸우지 말고 다시 불러보자 그래 그래 이번엔 목소리 합쳐서 같이 응 같이 좋아! 자, 하나, 둘, 셋, 넷 꽃밭에는 꽃들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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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다시 다시 해보자 응! 꽃, 꽃, 꽃밭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빵나을에 모여 살아요 달콤 친구들 달콤 친구들 서로 서로 사랑하는 친구랍니다 친구랍니다 아무튼 Syndrome 죽음 Fat aqui нашей